서재덕 선수 넘어지면서 잘 받았습니다. 서재덕 강타! 이번엔 정치석 선수의 얼굴에 맞았는데요. 서재덕 선수가 상대편 코트까지 가서 정치석 선수가 괜찮은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유독이 얼굴에 공을 맞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네요. 과거에 삼성화재에서 활약했던 그로저 선수의 공파화가 저는 지금도 가장 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에 얼굴 한 대 맞으면 정말 선수들이 굉장히 고정스러워했었던 기억이 있네요.